아 여기가 지금 대부동인가요? 인천국제공항인가요? 그러니까요. 저희가 사실 우리 G6에게 공항 패션을 좀 입어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영원 씨 얘기 못 들었어요? 못 들었어요. 사실 못 들었어요. 아 정말? 자 여기가 공항 문입니다. 이분 요즘 해외에서 많죠. 이분은 해외에요 그냥. 어 수준아! 와 수준아! 인사 좀. 저쪽에 인사 좀 한 번 해드릴게요. 오 기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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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 3번, 4번 봐봐.